상황극도 가죠. 오늘 많이 보여줘야 되겠네. 상황을 좀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, 그러면. 일단 막내 시윤 씨의 부름을 받고 달려와 보니까 상대편 운전자가 피지컬 이도 씨와 그 옆에는 이도 씨의 친구 입당당 건희 씨. 야 진짜 조약이다. 근데 이 상황이 궁금해서 계속 참견하는 하윤 씨. 과연 한옥 씨는 뚜둥. 야 이거 조약이다. 조약이야. 레디 액션. 아니 블랙박스를 보면 저희 과실 아예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시간이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? 그거를 일단 부르시고 저희도 일단 부를게요. 저희도 일단 부를게요. 저 못 가겠어요. 저 못 가겠어요. 발이 안 움직여요. 막내가 지금 발이 안 움직여요. 아 이거 폐차 시켜야겠네. 형 불렀다, 형 불렀다. 형 왔다.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뭘 안녕히 해요. 여기서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서 내가 콩 했는데, 콩 했는데. 이거 콩 아니구만, 뭐 콩이 해야 돼. 그렇죠. 이거 콩 아니구만, 뭐 콩이 해야 돼. 그렇죠. 이거 콩 아니구만, 뭐 콩이 해야 돼. 그렇죠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